대구광역시의 대표적인 거리 동성로 그곳에 대구상권의 중심이자 상징인 대구백화점이 위치해 있다 1994년 대구상회로 출발 현재 국내 유일의 지역백화점으로 역사와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오랜 세월 대구시민들에게 가장 친근한 대구백화점 대기업 유통업체와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신앙을 기반으로 친절과 창의, 나눔정신을 실천해온 구정모 회장이 있기에 가능했다 그가 삶과 일타에서 경험한 신앙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자 70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지역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지역향토기업입니다 대구백화점 회장 구정모 장로님 모셨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나눠주시겠어요? 네, 먼저 CBS 초대에서 애청하시는 우리 기독교인 많은 선호님들께 감사 말씀드리고 올 한해도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시는 일에 여러분들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해 대구백화점이 73년을 맞았다고 들었습니다 창업이 된 지요 네 이거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기업이 70년 넘게 간다는 게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이렇게 오랫동안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한 이유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잘해서 이렇게 오래 왔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지역분들, 특히 저희 회사를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특히 저희는 대구라는 지방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대구와 경북 도민들 참 사랑해주십니다 그래서 늘 내 회사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 덕분에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지역민들께 감사를 대신 전해주셨어요 그런데요, 지금은 많은 백화점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나요? 경쟁이 좀 심해졌다고 들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이제 모든 사회 분야에서 글로벌 시대가 되니까 국내 지역 경제를 떠나서, 지역 경쟁을 떠나서 국내 경제, 세계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민들이 사랑해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저희들도 지역에서만 향토기업이라는 아주 후원을 잘 힘을 얻어서 발휘해서 더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경쟁은 지금 너무 치열하죠, 모든 부분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쟁 부분을 잘 이겨나가려고 하면 저희 직원들이 무엇보다도 열심히 각자 맡은 일을 잘 감당하고 또 저희들이 소비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아서 준비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직원들이 정말 같이 내 회사다 이런 마음을 갖고 같이 일해줄 때 기업이 같이 성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래된 직원들을 많이 챙기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행도 보내주셨다고요? 다른 회사도 다 하는 일인데 자랑할 만한 것은 못 된다는 생각이고요 오래 근속한 직원들이요? 오래 근속한 직원들을 제일 짧게 근무한 직원들, 10년 근무한 직원들은 제주도에 여행을 갑니다 제가 지금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행사가 진행이 되었는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너무나 고마운 직원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첫날 같이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대화도 나누고 돌아오는데 10년 된 직원들은 그렇게 국내 여행을 하고요 더 이상 된 직원들, 20년 된 직원들은 지금 이제 대만, 일본 이렇게 가족까지 해서 같이 다녀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요 온 가족을 같이 여행을 보내주세요? 네 직원들이 정말 이렇게 뿌듯하게 써요 내가 대구백화점 직원이라는 게 굉장히 자랑스럽고 또 회사에도 고마움을 마음이 많이 들 것 같은데요 이 대구백화점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을지 궁금해요 근데 아까 73년 됐다고 하니까요 해방 전이란 말이죠? 네, 해방 전에 저희 선친께서 시골에 사시다가 대구로 나오시게 됐어요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은 아닌데 굉장히 강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이렇게 있어 보니까 평생을 위해 농사만 짓고 이렇게 살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아버님께 말씀을 드려서 대구로 나오게 됐죠 나오셔가지고 제일 처음에 하신 게 요새 그 아이스크림이라고 예전에 발음을 하죠 얼음과자 막대 꽂은 거 막대 꽂은 거 그거 장사를 하셨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게 가장 큰 빈과류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먹고 배탈 나는 게 다 반사였습니다 위생적이지 못했군요 그런데 이제 어른께서는 그때부터 아마 좀 어떻게 보면 사업가 장사꾼 기질이 있으셨는지 물을 끓여서 다시 그걸 식혀서 그걸 만드셨어요 어머어머 그러니깐 이제 아 저 집 아이스크림 먹어도 배탈이 안 난다 이래서 이제 소문이 나서 거기에 이제 발판으로 해서 이제 집을 하셨죠 그러다가 이제 해방되기 직전이었으니까 일본분이 장사를 하시다 들어가시기 전에 어른의 성실함을 보시고 자기가 하던 가게를 한번 맡아서 해보라 물려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 가게를 맡아서 쭉 경영하신 게 첫 걸음이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큰 백화점이 아니고 그냥 옷도 팔고 선풍기도 팔고 뭐 이런 식품만 식품만 팔지 않지 다양하게 파는 그런 업을 하셨는데 제가 어릴 때 기억이 참 많이 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백화점으로 이렇게 제대로 된 백화점으로 발전을 하게 된 거죠 아버님께서 이미 그 경영적인 마인드가 뛰어나셨어요 그 당시 물을 끓여서 아이스크림을 만들 정도였으면 사업 수환이 굉장히 뛰어나셨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부모님들은 어떻게 신앙이 있으셨나요? 네 아버님은 이제 조금 늦게 신앙생활을 하셔서 집사님으로 계시다 돌아가셨고 어머님은 권사님으로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의 신앙이 굉장히 대단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또 저희 제일 큰 누님 큰 누님이 대구에 미국인 선교사들이 와서 만든 교육기관이 신명여고라고 있습니다 최초의 여자 고등학교였는데 거기를 나왔습니다 누님이 그래서 그 누님에게서 이제 전 우리 가족들이 다 영향을 입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고 아 누님 때문에 그럼 모두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그렇죠 저희 집에 어머님 때문이 아니고 누님 때문에 아하 그래요? 네 그 누님이 교회 다니시고 또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시고 이제 감동을 받으셔서 교회를 가야 되겠다 해서 어머님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누님 때문에 이제 교회를 다니시게 되죠 이번엔 장로님 어린 시절 얘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중고등학교는 어떻게 보내셨을지도 궁금한데요 네 중고등학교는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시험치고 할 때는 전기후기라 해서 입시가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뭐 이렇게 연합고사는 뭐 이런 거에서 배당받는 게 아니고 근데 1차에 제가 낙방을 했어요 1차 전기시험에 낙방을 해서 이제 후기를 가게 됐는데 이제 어머님이 원수를 이제 두 개를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학교는 그 당시에 이미 굉장히 명성이 있는 학교고 한 학교는 대광중학교였어요 대광중고등학교도 명성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몰랐어요 저는 대광을 그때 어머님이 원수를 보여주실 때 처음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대광도 그렇게 뭐 이름이 없는 학교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어머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어머님 말씀이 대광원설에 여기는 기독교 학교고 여기는 아니다 그래서 그때 그냥 저는 다른 거 따질 것도 없이 그러면 대광 가겠다 이렇게 해서 대광중학교 가게 됐고 고등학교까지 그냥 거기서 마치게 됐죠 전기를 떨어지는 바람에 가게 된 대광중학교였고 고등학교였던 거군요 그런데 사실 대광고등학교가 굉장히 유명한 미션스쿨이에요 거기 출신인 유명 목회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요 그 이후에 신학 공부를 하셨어요? 저는 떨어지는 게 아주 낙방하는데 아주 이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기업가이시고 아버님께서 또 기업을 하셨으니까요 뭐 언뜻 생각하면 경영학을 공부하셨어야 맞을 것 같고 그 코스가 이제 제 코스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신학을 공부하셨다고 하니까 좀 의아스러웠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제 경영을 전공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저는 그때 시험은 교육과를 쳤었어요 아 경영이 아니고요? 경영이 아니고 왜냐하면 이제 사람 관심이 제가 이렇게 인재 양성 사람을 키워야지 뭐가 된다는 그리고 경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른이 하시는 걸 주욱이 보아왔기 때문에 저기는 조금 뭐랄까 이렇게 선천적이라도 차질 같은 게 있어야 됩니다 장사하는 꾼이라는 게 붙으면 다 전문가거든요 사기치는 사람도 워낙 잘하니까 사기꾼이 붙거든요 그렇군요 장사도 꾼이 붙어서 진짜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장사에는 경영에는 소질이 있으셨으니까 다른 쪽으로 공부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때 괜히 좀 자신이 있었어요 그거 잘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교육과를 지원을 했었는데 또 낙방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이지망의 신학과가 4명이 갔는데 3명이 대왕 출신이었어요 3명이 대왕 출신이었는데 이제 한 명은 저보다 하나는 위였고 한 명은 지금 목회자로 있습니다 예 목회자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그때도 저는 신학교에 대한 신학을 전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면접을 할 때에 면접하시는 교수님이 저한테 질문이 그거였어요 자네는 일지망이 떨어져서 갈 데 없으니까 왔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걸쳐봐 놨지 여기서 뭐 공부하겠느냐 그냥 입학만 해놓고 그냥 있다가 그냥 안 가겠냐 그러니까 일찍 포기하는 게 어때 하는지 포기를 하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원 자체를 그래서 제가 거기서 대답을 한 것이 신학과 나와서 다 목회자로 해버리면은 저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신학과에 나온 극작과도 필요하고 사업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정치인도 필요하고 이래야지 기독교가 발전을 하지 않겠습니까 선교하려고 그러는데 목회자들이 선교할 수 있는 뒤에 재력이 붙지 않으면 어떻게 선교하겠습니까? 저는 나중에 사업을 할 겁니다 아버님이 사업을 하시는데 저는 그거 맡아서 할 겁니다 저는 신학 전공을 안 할 겁니다 그러나 사업을 해서 사업에서 재력이 생기면 그걸로 선교하는데 저는 돕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면접 끝나고 나왔는데 제가 생각해도 어떻게 내가 그런 대답을 했나? 겁없이 나중에 사업이 성공할지도 안 할지도 모르고 나중에 지원을 못하면은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도 제 마음속에 큰 부담이다 그러면 부담이고 지켜야 된다 하는 내가 그때 내가 준비한 대답이 그 같으면 괜찮은데 준비한 대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은 나에게 그 당시에 주신 하나의 사명이 아니었겠냐 우리는 돈 벌어가지고 임장은 선교사업하고 하는데 많이 지원을 해라 하는 그런 것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사실 계속 1지망이 안 돼서 2지망으로 온 중고등학교도 그랬고 대학교도 그렇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다 계획안에 불러들이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나이가 들면서 하나하나 그런 일들이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는 목회자는 아니고 네가 할 일은 따로 있다 하는 그런 사명을 주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믿음을 기반으로 경영을 쭉 해오셨는데 장로님의 일상은 어떨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저희가 화면에 담아봤습니다 CEO가 현장에 어두우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기에 구정모 회장은 오늘도 현장과 소통하기 위해서 길을 나선다 지금까지 그는 탁상 경영을 멀리하고 매장을 꼼꼼히 방문하며 직원 한 명이라도 더 살펴보기 위해서 노력해왔다 저희 회장님은 매장에 오시면 새로운 것을 항상 제안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항상 의견을 교육하시면서 큰 형님처럼 자상하게 저희들에게 항상 좋은가 항상 웃으시면서 그렇게 대해주시고 계십니다 이 매장은 구 회장이 직접 발로 뛰며 브랜드를 직접 발구해 독점으로 운영하는 곳이다 매번 차별화된 전략을 펼치기 위해서 그는 더 깊게 고민하고 한 발 앞서 실천하는 리더다 이렇게 백화점을 이끄는 최고 경영자로 바쁜 일상 속에서도 그가 절대 놓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성경 말씀이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거의 한 20년 전부터 이제 아마 거의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만나기 시작했어요 만나면 내가 성경 읽다가 은혜되는 그런 부분들 한 단락 있으면 그걸 가지고 와서 적어드리고 그리고 그걸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시면서 장노님하고 친분을 쌓아갔습니다 그 어머니의 그 신앙을 장노님이 그대로 이어받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하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살려고 정말 노력하는 아마 그런 장노님이다 틀림없을 겁니다 인간은 작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임할 때 삶도 경영도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다는 것을 수차례 경험한 그는 오늘도 주님 앞에 먼저 찾아간다 네 직원들과 늘 이렇게 소통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행복하게 일하시는 것 같아요 재밌어요 예 왜냐하면 매일매일 일반 제조하는 그런 회사 같으면 사실 다람쥐 초바퀴 돌듯이 공장 안에서만 돌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가진 직업 같은 경우에는 사람과 사람 특히 요사이 같이 인간과 인간의 만남이 부딪힘이 없는 그런 사회에서 만날 수 있고 또 매일 현장을 나가보면 매일 바뀌거든요 새로운 분이 오시고 새로운 상품이 나오고 또 이렇게 때문에 참 재미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직원들이 장로님께 대표님께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대구백화점 인턴사원 정북영입니다 저 역시 사회초년생인데 사회생활에 적응을 잘 하기 위해선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요새 보니까요 젊은이들이 직장을 구하는데 자꾸 고생스럽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이렇게 쌓아간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서 처음부터 한 단계 위에서 시작하려고 하니까 직장을 못 구하는 것 같아요 제 경우에도 보면은 직원들을 사실은 참 못 구하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연말에 저희 회사 직원들을 20명 뽑았는데 교육하는 도중에 지금 3명이 그만뒀어요 근데 그 20명 뽑은 직원들은 4대 1의 경쟁을 치러가지고 된 직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 대한 연구라고 할까요? 조사라고 할까요? 자기가 과연 적합한 인물이냐 그 직장에서 자기가 할 일이 있느냐 하는 걸 한번 다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와야 될 텐데 무작정 그냥 와서 해보니까 힘들단 말이에요 특히 유통업은 힘듭니다 처음에 오면은 남이 볼 때는 그냥 양복 남직원 같은 경우에 양복 이렇게 쫙 빼입고 그냥 매장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감시원처럼 이렇게 보이지만은 처음 들어오면요 박스에 있는 짐 다 짊어지고 해야 되거든요 또 저희 유통업은 주말마다 쉬는 직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일 이제 직원들이 마음에 상처를 안 낸다랄까요? 뭐 이런 게 뭐냐면 주말에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친구는 아주 여여작작하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뭐지? 나는 주말에 일하고 저 친구는 쉬는데 그런 것들이 참 많거든요 어느 직장이나 다 그런 애완이 있고 어려움이 안 있겠으면 그런 것을 너무 도외시하는 것 같아요 자꾸 편한 것만 찾으니까 금방 입사가 되었다가도 그만두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직장을 알아보기 전에 충분히 자기도 거기에 맞는지 준비가 필요하다 준비가 조금 소홀한 것 같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가십니다 최고 경영자 자리가 굉장히 힘들고 외로운 자리인데요 회장님은 평소에 어떻게 힐링을 얻으십니까? 최고 경영자는 꼭 사업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최고 결정권자는 다 힘이 든 것 같아요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직장의 장도 마찬가지고 모임의 장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나 이런 것을 어떻게 이제 푸느냐 하는 문제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일마다 가는 이제 교회에서 또 우리 같은 성도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서 말 풀고요 제가 제가 모임을 갖는 단체도 거의 교회에 연관된 그런 단체들입니다 와이즈맨 그리고 월드비전 이런 단체를 하다 보니까 교회 안 다니시고 교회 안 다니시고 이런 분들은 뭐 술로 풀고 뭐 그렇죠 잡기로 풀고 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만나니까 그분들도 다 저처럼 고민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믿음 안에서 같이 만나서 대화하고 하니까 거기서 조금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행을 좋아합니다 그러세요? 바쁘신데 가급적이면 이렇게 좀 떠나서 현장을 떠나서 이렇게 가고 싶은 그런 늘 생각을 많이 갖기 때문에 잠시라도 이렇게 하루라도 갔다 오고 1박 2일도 갔다 오고 백화점 직원들 중에는요 신앙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많죠 주말에 더 바쁘잖아요 백화점은 그럼 어떻게 교회 못 가는 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네 그래서 저희 회사에는 지금 그날 30년 가까이 됩니다만 교회를 못 가시고 근무를 하는 그런 직원들을 위해서 주일날 업무 시작하기 전에 30분간 예배를 볼 수 있도록 목사님 두 분을 선임을 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정식 예배는 되지 못하지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갖고 또 교회에 직접 본인들의 교회에 참석을 참여 못하는 것을 메꿔드리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대구백화점 직원들의 주일 예배 시간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마음을 모아 함께 예배를 드린다 백화점 근무로 예배처소에 나가지 못했던 직원들에게 이 시간은 짧지만 더없이 감사하고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다 대구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회사 내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교회를 세워주신 우리 회장님께 너무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 내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저희들이 이런 예배를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장로님 사회 공헌 활동도 꽤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다 해야 되는 건데 뭐 공헌이라고 표현하시니까 좀 쑥스럽습니다 그런데 저는 늘 마음속에 제가 좀 여유있는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서 자라왔기 때문에 남의 어려움을 어떻게 보면 참 모른다고 제 자신이 생각을 하고 있고 남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그런 부분에 내가 조금 신경을 쓸 필요가 있겠다 해서 네 월드비전도 지금 한국 월드비전도 이사 지금 9년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네 월드비전도 27년 전에 제가 시작을 해서 쭉 돕고 있으면서 네 아프리카도 갔다 오고 또 북한에 돕는데도 제가 다녀오고 네 이렇게 하고 있고 또 해외 결연하는 학생 애들 아동들 네 일대일 결연이요 네 그래서 제 자식 셋은 다 아프리카를 다 다녀왔습니다 아 예 딸은 쓰나미 났을 때 인도에 가서 직후에 쓰나미 직후에 갔다 왔고 큰아들은 아프리카 이리오피아를 다녀왔고 작은아들은 우간다와 케이나를 다녀왔고 네 그래서 너희들이 가서 한번씩 경험해 봐야 된다 해서 아 걔들도 역시 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부유한 환경에서 저는 쭉 생활해 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남의 어려움을 좀 간접적으로나마 또 체험해 볼 필요도 있다 해서 그렇게 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들의 어려움을 한번 보고 네 너희가 어떻게 도울지를 생각을 해 봐라 라는 의미로 자제분들을 보내셨고요 또 케냐에서는 우물 파괴 사업도 하셨다고 네 케냐에 우물 파괴 사업도 하고 또 저희 회사에 선교문화재단이 있거든요 아 네 대백선교문화재단이 있는데 거기에서 학교도 지어줬고요 아 네 우물도 파줬고 뭐 여러 가지로 도울 수 있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아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네 네 자 여러분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한데요 네 어 제 계획이라 그러면은 뭐 큰 게 있는 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 남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는 네 그런 사업체로서 믿음의 사업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예 그리고 저희 어머님께서 저에게 주신 숙제가 있습니다 아 어떤 숙제인가요? 숙제가 뭐냐면은 주일날 문을 닫는 백화점을 한번 해보라 그 바쁜 주일에 문을 닫는다고요? 네 쇼핑을 다 주말에 하는데요 네 지금도 참 제가 자신이 없고 네 어머님께서 저에게 주신 하나의 숙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아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드리는 게 아니고 다른 분들께도 이렇게 제가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다들 의아해하시고 놀라세요 그렇죠 예 그게 불가능하지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예 백화점이 어떻게 문을 닫는단 말이냐 그렇죠 주일날 어떤 분이 웃으시면서 그러면 주일날 우리는 어디 가라고?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하는데 저도 생각해보면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내가 노력은 해보지만은 네 다 안되면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하 주일날 문을 닫는 백화점 예 네 저도 아들이 둘이 있는데 예 예 마지는 공부에 관심이 있지 사업에 관심이 없어요 네 그런데 둘째 놈은 또 지금 마케팅을 전공하고 있는데 네 사업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녀석 보고 야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아버지한테 하고 왔다 아 그러니까 아버지도 지금 지금 노력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못하면은 넌 반드시 넌 반드시 해야 되겠냐 네 그러고 저도 가야 안 되겠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후대에 언젠가는 주일날 문을 닫는 대구백화점이 나오긴 나오겠네요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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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보고 있죠 예 요즘 들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아 지금 뭐 사회적으로도 지금 혼란의 시대고 또 경제적으로도 우리 전체가 우리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우리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에는 다른 큰 기도 제목보다도 우리 사회가 빨리 좀 안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안정에 대해서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 다 마음의 안정에 대해서 좀 평안한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어떻게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전부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네 기도하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마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네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그걸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같이 기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장로님과 얘기를 나누면서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분이어서 좀 마음도 넉넉하시고 그 사랑을 이렇게 나누고 계시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도 지역민들에게 대구백화점이 더욱더 사랑을 많이 받으면 좋겠고요 또 지역을 넘어서 전국적으로 또 세계적으로도 뻗어나가는 대구백화점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